어딜 가도 떠의 뒤를 쫄래요 나만의 목구름 창문을 닫고 그 눈을 감아도 곧 나를 깨우는 차가운 하늘 환한 새 핏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알코올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웃어 어깨 위에 창감이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다 난 그대 없이는 안 돼요 난 그대가 나의 곁에 그대가 없기에 왜 울고 있어 근데 왜 울지? 나 안 울렸는데 나의 곁에 그대가 34 다시 응 재만 온 것 같은데 아저씨 나의 곁에 그대가 나의 곁에 그대가 나의 곁에 그대가 택배 제꺼죠? 내꺼 같네 아저씨 이거 쓰세요 아 아 어서요 쓰고 가시고 밤에 아무 때나 여기 가게 앞에 우산통에 넣어주세요 실은 죄송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음 건 좀 무겁거든요 제가 중고책을 잔뜩 사가지고 아 그리고 이거 드시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누구 superiority 뭐 3. 4. 6. 6. 균덕. 류균덕이요. 송재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꿈인가? 우리 1촌하자. 아이고! 녹 좀 먹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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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녹크 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랑 내 앞에 숨쉬고 있는가? 숨쉬고 있는가? 숨쉬고 있는가? 숨쉬고 있나봐 나 널 점점 멀어지기만 하고 있는 것 같네. 일총신총도 거절당하고. 하... 우리 다랑은 친실모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넌 보고싶다고 잘할 수 있다고 용기날 전화를 걸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돼 넌 언제나 나를 부르게 하지 지금보다 더 좋은 남자 되고 싶다고 널 만나러 가는 이 시간 난 연습해 끝으로 오랜 시간 가슴 속에 두려웠던 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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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내 버리로인데? 도시작이네? 가자 늦었어 언제 녹음된 거야? 어? 말도 안 해 미쳤구나 둘 다 그걸 찍고 나왔나 봐 사람 움직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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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어 그래 아 아 방신살 이거 어떡할 거야 마침 딱 만났네 할머니 뭐라고? 좋아해 나랑 사귈래? 뭐? 내가 너 좋아한다고 김태성이다 너 나 좋아한다며 왜? 나랑 사귀기 싫어? 아니 좋아 진짜 왜 이 거를 왜 소연 임성을 임성을 아! 나 사고 났을 때 구해준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이름이라도 혹시 기억해? 괜찮아? 아... 아, 어떡하냐, 너. 어디 다친 데 없어? 어? 봐봐. 가! 가라고! 왜 살렸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날 살려서 난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내가 잃어버렸던 건 기억이었을까? 아니면 너였을까? 어디 아파? 아님 놀라서 그래? 울 병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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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봉을 이런데? 또 시작이네. 뭐야? 이게 아직도... 아, 광고를 찍고 나왔나 막 살아 움직이네. 재밌다. 재밌어 그래. 아! 어떻게 지우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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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인데... 그치? 네가 내 생각만 하라고 했지? 너 헤어질래? 내가 바라면 그럴 수 있어 좋아해 그럼 김태성이랑 헤어져 내가 너 좋아한다고 내가 바라면 아멘 어멘 음악 음악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요 음악 이렇게 오면 어떡해. 우리를 다시 불러와 어느 곳에 있어도 그 끝은 항상 너인걸. 오랜 만이네. 오랜 만이야. 그래. 근데 여기 왜 이러고 서있어? 차 고장났어? 아니. 너 기다렸어. 내가 여기로 올 줄 어떻게 알고 기다려? 올 것 같았어. 근데 오지 않았으면 했어. 너 못 봤으면 어쩌려고. 여전하네 넌. 어디 가서 차 한잔 할까? 너무 늦었나? 아니 난 괜찮아. 형! 차 두 분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다들 형은 왜 뒷분이 안 오냐고 전화하고 난리예요. 이대로 보내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안 돼 가지마. 가면 안 돼. 뭐?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은. 형! 오늘 같이 있자. 우리 오늘 밤 같이 있자고 너랑 나랑. 어 왜? 형 몇 호였죠? 2,570. 뭐야? 알면서 왜 물어? 뭔 소리예요? 너 아니야?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너 이거 범죄야. 알아? 너무 좋아해서 그랬어요. 좋아하면 그래도 돼? 그거 좋아하는 사람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야. 좋아한다면서 어떻게 그래? 천천히 먹어. 물 갖다 줄게. 어머. 뭔 일이래 이게? 석봅니다. 박스위가 배우인 유선재 씨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괴한에게 피샘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곳은 오성근 호텔로 외부인 출입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출혈이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발견된 류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지문 감식을 통해 용의자는 2009년 살인죄로 수감되어 뼈칠 전 출소한 40대 남성 김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완전 책만... 너 그 노래 어디서 들었어? 이번에는 바꿀게. 다시 돌아가기 전에 꼭. 너 어디 가? 미래. 내 시간으로. 너 어디 가는데? 아... 그게... 네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 누구야? 정말... 미래에서 왔어?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진. 홀로선 세상 속에 그댈 지켜줄게요. 어느 날 문득 소나기처럼. 금방 가자. 어필. 어필. 하... 어필하고. 오늘도 불러봅니다. 내겐 소중한 사랑. 사랑. 그 이유 때문이라면. 솔아. 이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해라. 너 구하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 상관없어. 웅장. 뭐냐. 하나도 무너진. 야. 유리. 우린이 inc. 거. 여기. 나. 여행을. 여기가. 외도가. 나. 이리. 시간 속에 어느샌가 내 곁에 다가온 그대 향기가 사라지지 않게 선재야, 다 끝났대. 우리에게 미래가 생겼어. 우리에게 미래가 생겼어. 우리에게 미래가 생겼어. 우리에게 미래가 잖아. 소원 빌자. 눈 감아. 우리 소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 주세요. 우리 선재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 주세요. 우리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 주세요. 내 운명은 내가 바꿀게. 그러니까 선재야, 이번에는 제발 오지 마. 내 운명은 내 운명은 내 운명은 내 운명은 내 운명입니다. 여러분, 내 운명은 내 운명은 내 운명이 으아, 기억하고 있을까 너를 떠올릴 땐 요원은 점점 선명해지요 유명한 하울 때 전에 흩어진 시간 속에 어느샌가 내 곁에 다가온 그대 향기가 선재야 놓지 않았던 모든 시간 잊지 않았던 이러다 우리 여기서 같이 죽는 거 아닌가 그 순간 생각했다 우리의 운명은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도는 이 관람차 같다고 왜 살렸어 그 연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못 살았어 왜 이렇게 소라 왜 울고 있어 소라 내가 너 많이 좋아해 소라 민철 소라 언젠가 널 다시 만나게 되면 말하고 싶었어 나도 너 좋아했다고 보고 싶었다고 정말 정말 간절하게 보고 싶었어 선재현 내가 너 때문에 죽나? 너 구하다가? 소라 이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해라 너 구하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 상관없어 선재야 좋아해 좋아해 선재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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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 아니 만나지 말았어야 돼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걸까? 바꿀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피란 같은 거 말이야 만약 그렇다면 소라 내 운명은 우리가 과거 현재 아니 그 어떤 시간 속에서 만났더라도 널 사랑하게 된다는 거야 선재야 소라 사랑해 warto 쉽게 나와 모든 시간을 함께 해줘 소라 사랑해 자 신 너 따라 대답 안 해줄 거야? 응. 그럴게. 평생 옆에 있을게. 어떤 순간이 와도 난 너를 찾아갈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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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혹시